사이오닉 매트릭스가 파괴되었으니 아몬은 자신을 지킬 황금항대를 아이오로 소환할 수 없을 겁니다. 아몬의 숙제 육신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육신을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족을 위해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너의 행동을 시켜보고 있었다, 아르타니스. 너의 괴물도 다 들여다보고 있었지. 넌... 남도져버렸다. 보아라! 너의 심의 현상을! 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던 수날의 정점을! 내가 너희를 탄생시켰으니 내가 너희를 거두어라. 진실을 깨달아라, 아르타니스. 너의 백종, 너의 믿음, 너의 강화. 모든 게 그것이야. 너에게 남은 건 없다. 넌 틀렸다. 마침내 우린 한 번 더 나아갈 자유를 얻었다. 넌 우릴 막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자손은 전력을 다할 것이니 각오해라! 여보세요. 명CAR 구멍아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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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아몬의 숙주 육신입니다. 우리 동족의 살과 초월체의 시치로부터 만들어져, 괴물. 그렇습니다. 제 감지기에 따르면 그의 육신은 엄청난 속도로 공허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아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 파편, 이것들이 공허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생명을 흡수하여 숙주 육신에 공격하는 겁니다. 파편을 파괴해야 합니다. 파편 주변 지역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마치 아몬이 그 지역 자체를 공허로 바꿔버리려는 것처럼요. 잠깐! 파편이 균열을 열어 자신을 지켜줄 존재를 소환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다. 전사들여! 검을 둔 면! 우린! 아이유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 아이유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 나자카 미나 아몬의 숙주 육신을 지르면 공허의 파편을 파괴해야 합니다. 기사단이요, 잘 싸우십시오. 기사단이 천지 말하시오, 집행관. 자랑스럽게 성도 말하시오. 공헌은 곧 나의 의지이니 니놈들은 방문하니라. 아몬이 계속 균열을 열어 파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방어병력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공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다른 기사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찾으세요. 인정하지 말란 말이죠, 대비는 도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났습니다. 파워치 아는 semantic에 도전하려고요. 집행을 더 심리 보호하는 것들을 도전합니다. 아이야를 되찾으리라 자랑스럽게 정진이라 명두 우리가 정진할 곳은 아이어를 되찾으리라 아이어를 되찾으리라 믿음 앞에 두려움은 없다 원하는 바를 말하라 원하는 바를 말하라 우리가 어쩔다 더욱 자손은 굴하지 않으리라 누구도 우릴 막지 못하리라 원하는 바를 말하라 이러지 않으리라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공격을 만들기 위해 철도를 낼 수 있습니다. 도움말이로 주변에 전자가 자라겠습니다. 전투가 기다린다. 포어잖아. 전투가 기다린다. 우리가 전진할 곳은. 내가 젤라가의 소만을 부수겠다. 아르타니스님, 공허의 존재 다수가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광을 더 필요합니다. 말하시오, 즉.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광을 더 필요합니다. 나타카, 미나. 누구도 우릴 막지 못하니라. 자랑스러움이 통계. 업그레이드 완료. 광을 더 필요합니다. 턴근. 턴근. 온라이. 크릴라이. 현납. 소홍. 경계를 축하하자! 난 껍질을 건한다! 경계를 축하하자! 난 껍질을 건다! 우리의 전사로 발을 이어가자! 경계를 축하하자! 경계를 축하하자! 경계를 축하하자! 전사들이여! 전지되라! 전 무리가 정치는 명력을 내려라 광물 정치입니다 첫번째 자손, 우라지안입니다 지휘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휘가 공격으로 cooling 장군의 육신 주위에 훌륭한 전초기지가 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적을 처리하시면 추가 지원 병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손은? 아이아르크 공군의 타이밍을 시켜주면서 공격을 거쳐섰될 것입니다. 공격을 보호할 것입니다. 공격을 보좋고 지속을 하신 보수 services. 중소 공격을 보호하십시오. 공격을 보호하십시오. 첫 번째 장군, 구라지 아닙니다. 영광수렁 장군을 맞춰봅시다. 내가 왔다. 너희는 모두 날 선두를 것이고, 난 실수를 가져올라. 온화준을 위하여! 신관이시여, 하수의 존재들이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날아서 접근 중입니다. 열을 kicking. 장군의 장군의 장군을 맞춰놔서 밖으로 선는 영상입니다. 총나크로 해적인 결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방이 장군의 본격재지점을 맞춰놓을 수 있습니다. 경고 지적에 대한 장군의 심각이ches입니다. 은화와 함께 포스전지 후, 타이밍에 전해봅니다. 첫번째 차소는? 첫번째 차소는? 때가 왔다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 스크략 크라이프스윗 어둠 속에서 내가 온거야 네라딘이 전투에 합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신부관이시오. 파견을 파악했더니 나머지 파견 4개가 더 강해졌습니다. 두번째 파견을 제거해. 벌써 아문의 힘이 약해지는 게 느껴진다. 어둠 소리사, 내가 왔노라. 어둠 소리사, 내가 왔노라. 어둠 소리사, 내가 왔노라.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어둠 시장에 집으로 도망간다. 알아둠 상태에서 function 도망간다. 무기다. 음ción교재로 중심으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다른 공격자에 동작을 지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의 기술을 추락해야 됩니다. 김지화의 업로드 전남 이동 아이언 퓱실발은 저의 암흑기사관이 암흑을 공격하러 갑니다 공옥에서 벗어나가라. 균열이 감지됐습니다. 공허의 존재들이 곧 들이닥칠 겁니다. 영광스러운 전투를 많이 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움말! 아모는 몰라기 머지않았다! 칸다림이여! 너희의 군주가 어둠의 신의 피를 원하노라! 난 실망시키지 마라! 적과 마주쳤다! 진대한 어둠 속! 왕을 덮였다!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그래도 뭐! 엄맛을 돌려오는 이토로! 공모의 파격력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교전을 펼치십시오 저것들의 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사다리아 기사다리아 넉넉한 건가? 옥수수 블라우스 제이크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둠 어둠이 꿈틀듯 첫번째 차선은 불하지 않으리까? 난 어둠의 길을 건너뛰 전사는 도움을 받아라! 전사들이여! 나의 뜻에 맞서는 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보통 에덴는 과시에서 중독으로 Maybellia를 메시지로 대결할 수 있으며 BG를 성격 할 수 있습니다. 컴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어이구의 무한이한 공격을 찾으십시오. 탄압을 주방과 멘트에 ar hooray 출시를 모으십니다. ㅋㅋ 샤프라스의 검이 어둠의 신을 내리찍으리라 적과 마주쳤다 믿음 앞에 두려움은 없다 자랑스럽게 이 민규는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정화적 방어시설을 건설 중이다 우리도 그대를 따라 전장으로 가겠는 신관 전초기지 3곳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아르타니스 이제 암호를 끝장낼 시간입니다 공허의 존재들이 감지됐습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지금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정화시켜 주라 공허의 존재 기존, 공허의 존재 목표 9, 6시, 1,148명, 2,148명의 조립자이랍니다! 주택가 뉴스더 레라짐 가스 절전 중 경고 로드 전부 전투가 기다립되어 바삭 대기 전투가 기다리고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정화자들이! 전진사! 정화하라! 신권이시여, 나머지 파편들이 공허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파편에 접근하는 건 극도로 위험합니다. 승리가 머지않았다, 형제들이여. 온 힘을 다해 싸워라! 신권이 도착! 승리가 머지않았다, 형제들이여. 승리가 머지않았다, 형제않았다. 배신당한 자들의 복수다! 내가 왔다. 지금이나 생겨드려, 우리의 모든 희망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렸다! 전투가 펼쳐졌다. 전쟁의 불빛이 밝게 떠오른다. 2, 앞을 구하십시오 6, 앞을 구하십시오 4, 앞을 구하십시오 4, 앞을 조언했으니 총 7, 앞을 조금 공포하십시오 4, 앞을 구하십시오 신관이오. 저의 암흑기사관이 암흑을 공격하러 갑니다 난 어둠의 길을 걸러사 누구도 내 뜻을 거역하지 못한다 신관이시여, 또 한 무리의 공허의 존재들이 접근합니다 내가 왔다 저마자 병사들, 나아 신관의 전사들을 도와라 신관의 전사들을 도와라 난 어둠의 길이ering 나아 신관의 전사 인타 신관의 전사들을 도와라 적들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광미 입구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전투를 맞이했다! 델란의 영광을! 광미 입구가 되었습니다! 문상TO 회원의 바싯을 강조 aten 때stan 광란 rings 전 დ이 남은 passages 광란q 광란 prevented 광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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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함! 안 돼! 암흔의 육신이 깨어났습니다! 전함선! 무기를 견뎌라! 벗어! 기사관이여, 공격을 퍼부하라! 공허에너지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암흔의 육신을 파괴했습니다 장추석을 준비하라 카chu 최후의 전투가 다가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